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닙니다. 짐승만도 못한 겁니다. 문재인 전 대표가 짐승바도 못하다. 당시 문재인 후보와의 경쟁에서 양보하고 문 후보의 손을 들어줬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이 여기에다 양보의 과정도 좀 후보 양보 이후에 40회가 넘는 전국 유세 그리고 3회에 걸친 공동 유세를 했습니다. 안 도왔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. 제가 어느 후보 지지하는지 아십니까? 네! 누굽니까? 우리! 우리! 보라 목도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양보한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고맙다고 해야 되는 것이 인간으로 기본적인 도리 아닙니까? 그런데 양보뿐만 아니라 도와줬는데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말은커녕 졌다고 하는 건 그건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닙니다. 약간 더 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동물도 고마움을 압니다. 그런 말 하는 건 짐승반도 못한 겁니다. 문재인 전 대표가 짐승반도 못하다. 그 주장을 한 사람들에 대한 겁니다. 문재인 전 대표가 짐승 Haushalt 하다. 우리! subsidies 주장하수 무anja You 그로 그로